안녕하세요 플라잉클럽 가진 여러분 여러분의 시장을 읽어주는 남자 키선제압의 키맨입니다 오늘은 먼저 당연히 반도체 이야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아침에 모닝 전략의 대부분을 대부분의 시간을 반도체 이야기 드리는데 할애를 했고 아침에 8.15 방송을 보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은 또 오늘 나온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잘 모르실 거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시나리오 분석이라고 있죠 파일을 열어서 한번 보죠 어젯밤에 제가 이제 오늘을 준비하면서 이제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아 요거죠 제가 최근에 우리 유튜브 있죠 요즘 우리 모닝라이브 유튜브에 저희 아네트님이나 드림플래너님 태조 박근님께서 올리시는 유튜브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오늘은 아마 방송 내용이 괜찮으면 아마 우리 또 피디님이 제 것도 아마 올리시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들어가면 지난번에 저희가 영상을 밸류업 관련해서 영상을 저희가 찍어 드렸었고 그 영상이 언제더라 기억도 안 나네요 또 아 요거네 요거요 밸류업 핵심 수혜주 이겁니다 요거였죠 요거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요거 좀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네요 조회수가 다른 거에 비해서는 뷰수가 꽤 많이 잘 나온 거 같은데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자 오늘도 혹시라도 제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 주시고 또 우리 직원분들 것도 열심히 봐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 저희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 드렸죠 자 그때 제가 이제 밸류업 핵심 수혜주 바로 이겁니다 라는 영상에서 저는 한 종목 다 커버를 했는데요 나머지 직원들은 두 종목 두 종목 두 종목 두 종목씩 했고 저는 유일하게 한 종목을 커버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아 지금 심리적으로 보니까 삼성전자가 심리적으로 거의 바닥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영상에서도 그 이야기를 남겨 놓은 게 있습니다 왜? HBM이 안 되니까 아 삼성전자는 이제 위기구나 그죠 삼성전자가 큰일 났다 그래서 다들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매우 안 좋게 매우 안 좋게 다들 보고 계시는 거 보니까 어 이거 심리적으로 여기가 이제 바닷건 아닐까요? 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영상에서 또 하나는 뭐였죠? 자 반면에 HBM과 관련된 기대치는 이제 제로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삼성전자를 믿지 않는다 한다가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콜 테스트 통과 됐다 그랬다가 안 됐다 그랬다가 우리 이제 조만간에 상반기에는 해요 라고 했다가 또 이제 8월 정도에는 될 거예요 라고 했다가 지금 막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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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 음 뭐야 이거 거짓말쟁이가 된 거죠 거짓말쟁이 아무도 삼성전자의 HBM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특히나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그러면 HBM의 기대치는 이제는 거의 없다 자 그렇다면 HBM이 돼도 안 돼도 더 이상 빠질 것도 없다 빠져봤자 1, 2% 별로 임팩트가 없다 왜? 그 기대치가 이미 없고 다 빠져 있으니까 주가가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다? 앞으로? 바로 HBM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HBM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뭘 바라봐야 된다? 메모리가 삼성전자의 본업이 중요하고 그죠? 원래 지금 당장 돈을 잘 버는 거는 본업인데 본업의 메모리가 다운 사이클이 아니라 네 업사이클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펀더멘탈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보유를 하시거나 지금 답답하다고 굳이 던질 필요는 없다 PBR 1.4배에서 PBR 1.3배 구간은 여러분들이 분할로 오히려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엉덩이 무겁게 좀 참아봐도 되는 구간이다 라고 저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다들 아시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음.. 오늘 숫자가 잠깐 보면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죠? 자! 어제도 보시면 제가 아침에 모닝전략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장중의 흐름을 보면 완전히 데카코마니로 움직였는데 막판에 DCM을 삼성전자가 발휘한 걸 보면 더 이상 삼성전자에 대해서 HBM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죠? 네! 어제 분명히 퀄 테스트 통과 됐다고 했다가 오후에 아! 10시 이후에 안 됐다고 했는데도 주가가 안 밀리잖아요 다시 끌 올려 버리잖아요 요렇게 자! 됐다고 했다가 요렇게 올랐다가 안 됐다고 했다가 요렇게 빠졌다가 오후 들어서는 다시 쭉 올려놓고 끝났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밑으로 또 빠지거나 아니면 올라오지 못하거나 요 두 가지 케이스 중에 끝났을 텐데 어제는 오히려 DCM을 발휘하면서 올렸다 자! 이건 뭐냐? 이건 뭐냐? HBM이 안 돼도 아유! 삼성전자 이 밸류에이션은 별로 크게 뭐 부담스럽게 시장에서 생각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하나가 있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야! 8월달까지 아직 시간 좀 있잖아 라고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네! 그죠? 8월달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 그때는 되겠지 라는 기대감이 이번엔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아! 8월 정도까지 가면 되겠지 라는 그런 기대감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어제 삼성의 DCM을 좀 만들어낸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 저는 어쨌든 기대치 없어도 된다 지금은 없어도 된다 자! 메모리가 좋아지는 걸로 인해서 숫자가 잘 나오는 것을 이번 실적에서 확인을 하면 확인하면 PBR은 과거에 메모리 업사이클 때 지금보다 훨씬 높은 구간으로 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니다 자!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컨센서스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다고 했었죠? 8조 3천억에서 약 8조 5천억 정도가 최근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최근에 8조 3천억 보다 높게 나왔던 거고 대부분이 8조 3천억에서 8조 5천억으로 증권사의 컨센서스는 잡혀 있다 근데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한 9조에서 9조 5천억 정도 버는 것도 있긴 하다 이게 이제 좀 높게 버는 쪽이죠 외국계에서 근데 오늘 뚜껑을 열었는데 오늘 뚜껑을 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0조 얼마 터졌잖아요 10조 얼마 그죠? 10조 얼마가 터졌습니다 10조 얼마 그러면 원래 컨센서스보다 적어도 1조에서 2조 정도가 영업이익이 더 나온 거잖아요 아마 여기에는 일부 1회성 이익도 아마 1부 들어가 있을 수는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회성 이익이 그러면 저게 만약에 1회성 부분 아니면 1회성으로 손실이 많이 잡혀있던 거를 삼각을 해서 털어서 아마 저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면 물론 오늘 올랐던 부분들을 약간 반납할 수는 있겠지만 지나간 2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앞으로 다가올 3Q 4Q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그죠? 앞으로 3Q 4Q가 더 중요하지 뭐 2Q가 저기 1회성이 얼마나 잡혔고 뭐 삼각한 게 손실 처리한 게 얼마나 뭐 컸는지 그거는 단기적인 이슈인 거고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3Q와 4Q의 그림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지금부터 앞으로 그러면 3Q와 4Q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삼성전자 엔비디아 향으로 HBM은 HBM3를 인증받고 지금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HBM3E 그죠? 인증 완료 목표는 8월이다 라고 지금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HBM3가 아니라 HBM3E 입니다 HBM3E 누구 향으로? 엔비디아 향으로 이전의 제품 HBM3E의 이전 제품은 뭐죠? HBM3 잖아요 그냥 그죠? 이 양사는 하이닉스가 작년 아 작년 아니다 22년 10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23년 9월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HBM3E에서는 조금 뒤쳐져 있는 스케줄이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HBM3E에서는 하이닉스보다 안 되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인증을 HBM3E는 진행하지 않고 E3E로만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요거 요거 3E가 아니라 3E다 헷갈리지면 안되고 이미 3E는 포기했어 하이닉스가 너무 앞서 나갔기 때문에 그죠? 자 HBM3E가 계획대로 8월에 인증이 완료된 경우에는 두 기업의 양산시점은 3E는 1년 정도 벌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음 한 두 분기 정도? 네 두 개 분기 정도 두 개 분기 정도 약 약 약이지 약 그러니까 약 두 개 분기 정도 지연이 단축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E는 1년 정도의 스케줄이 하이닉스 보다 뒤처져 있는데 3E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두 개 분기 정도로 지연되어 있는 거니까 3E보다는 단축시키는 인증이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원래 HBM에서 DLAM HBM이 DLAM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하이닉스는 약 20% 하이닉스는 25에서 약 30%가 비중이 되고요 네 삼성전자는 작으면 작으면 10에서 많으면 15% 정도가 매출 비중이 될 겁니다 HBM 매출 비중 DLAM 삼성전자는 그거보다 낮죠 30% 뭐 이렇게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그렇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건 HBM 쪽이고 우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메모리 사이클 중에서도 업사이클 자 이번에 2분기 실적에서도 확인이 된 것처럼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만약에 오늘 실적이 많이 잘 나온 거라면 당연히 하이닉스도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도 실적은 하반기 우상향 트렌드가 그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왜 메모리의 업사이클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하반기에 DLAM과 NAND의 가격 인상이 HBM으로 인한 캐파 할당 때문에 계속 지금 올라가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원래 메모리는 가격이 상승하는 게 실적에 지금 영향을 주는 P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에 영향을 준다 당연히 그 수에는 이 메모리 관련된 기업들이 받겠죠 네 자 P는 그러니까 P가격 가격 상승이 실적 성장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가동률은 어떻게 되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격이 올라오는 것을 최대한 누리고 싶어 할 거다 최대한 누리고 싶어 할 거다 그러려면 가동률을 엄청나게 급격하게 빨리 끌어올리진 않겠죠 왜 가동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급이 늘어나니까 지금의 이 높은 가격을 온전히 누리기보다는 네 가격이 약간 이제 좀 주춤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최대한 메모리사 입장에서는 이 높은 가격을 최대한 이익을 좀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동률을 공격적으로 끌어올리진 않을 거다 적어도 언제까지 올해 하반기까지 네 그렇죠 그래서 공급은 어느 정도는 조금 약간 어 속도 조절을 해야 이 가격 올라오는 것을 내가 실적으로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하야 시가총액 기업가치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요걸 덜 먹지 그렇죠 네 특히나 삼성전자는 지금 HBM이 안되는 동안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아 시간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을 버는다는 의미는 그 동안 주가가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주가가 좀 우상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 만들어 내놓고 어 어느 정도 이제 이거를 할 만큼 좀 어 반영을 했다면 더 이상 안 되면 아마 올 연말 내년 초에는 캐펙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 결국에는 올 하반기 내년 초 가면 Q가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P 가격과 어 Q 수량이 동시에 늘어나면 반도체 캐파를 메모리 3, 4 중에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회사는 누구예요 삼성전자죠 네 삼성전자가 그러한 국면에서는 또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밸류에이션도 상대적으로 좀 싸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거기에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추정을 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보고 우리가 더 보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는 뭐예요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해펙스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경우에 해펙스 투자에 대한 아 이야기가 이야기가 나올 경우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전공적 밸류 체인 수혜 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장비주들이 엄청나게 막 전공적 장비주들이 막 날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피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실적으로 지금 누리기 위해서 네 그죠 가동률이나 이런 캐펙스의 투자 타이밍을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장비주들이 지금 급하게 막 날아가지는 않는데 결국에는 어 시차를 두고 시차를 두고 어 이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결국에는 전공적 밸류 체인도 움직이는 그러한 그림이 될 거다 라는 거 이해를 좀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게 이제 번호과 관련된 메모리 원래 번호과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엣지 는 결국에는 엔비디아 향으로 엔비디아 향으로 어 HBM HBM 인증 완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아 이런 이제 국가의 기업 가치에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예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역사적인 PBR 밴드를 뚫고 지금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삼성인자도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저 엔비디아 향 HBM 인증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거고 만약에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슈팅이 한 번 딱 나오는 그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주가는 그때부터 막 엄청나게 더 날아갈까요 아니면 그때 한 번 팡 채웠다가 좀 쉴까요 제가 생각하는 흐름은 자 많은 사람들이 어 기다리고 있던 그 내용이 막상 재료로 노출이 빵 되면 주가가 순간적으로 팡 튈 건데 오히려 그때가 단기적인 장기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도 염두는 해투자 왜 드디어 재료가 드디어 노출되는 거잖아요 기다렸던 전 세계에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기다렸던 내용이 엔비디아 향으로 HBM 인증 받느냐 안 받느냐인데 그게 만약에 된다면 그렇죠 그게 만약에 된다면 어 되는 거니까 그게 8월달 안에 지금 나온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면 적어도 8월달까지는 그 기대감이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주가가 뭐라고 말씀해 7월달이 3분기가 주가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가장 좋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3분기가 1 2 3 4 5 6 7 8 9잖아요 3분기가 7 8 9인데 8월달 안에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에서 그러면 인증 받았을 때 딱 주가가 고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적어도 7월달은 주가가 괜찮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왜? 항상 주가라는 것은 기대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메모리 본업사이클 좋아지는데 HBM 8월달 인증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 7월달은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이 양호할 가능성이 높겠죠 단 단 하나 조건은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라는 것은 외국인 매수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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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을 매수세에 매수세에 방향을 바꿀 매크로 이슈가 퍼지지 않는다면 조건은 이거죠 그렇죠? 여기에 있어야 되죠 자 결국에는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한테는 무슨 유동성이 중요하다? 외국인의 유동성이 중요하다 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네 이것만 딱 캡쳐해서 한번 보고 네 자 어때요? 자 결국에 삼성전자는 제가 지난 금요일날 투자 콘서트에서도 이 표를 보여 드려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살 때 주가도 검은색 같이 올라가고 네 외국인들이 주춤하면 오히려 주가는 주춤하고 외국인들이 팔면 주가는 빠져버린다 네 그죠? 주춤하니까 주가도 주춤하고 네 그러면 결국엔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렇게 방향성을 그린다 라는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삼성전자의 수급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방향성이 중요하고 오히려 개인 투자 분들이 삼성전자를 팔아야 주식은 간다 그죠? 네 근데 지금 방향성이 나쁘지 않죠 근데 혹시라도 글로벌리 뭔가 안 좋은 매크로 이슈가 터져서 이 외국인 수급의 방향성을 이머징 마켓의 주식 특히 한국의 주식 한국의 시가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살 수 없게 아니면 뭐 관망하거나 소폭 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는 또 주가가 이런 펀드멘탈과 관계없이 주가는 당연히 중간중간에 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유동성이 결국엔 결국엔 수급이 누군가 주식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사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렸을 때가 주가가 좀 주춤하는 또 환경이 될 수 있다 자 오늘 삼성전자는 지금 거의 외국계 증권사 기준으로 600만 주 정도가 수급이 들어오고 있네요 언제 그랬나 하는 듯이 외국인들이 최근에 들어서 삼성전자를 아주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의 본업을 이제는 보자 HBM은 이제 기대치 없다 본업만 보고 해도 된다 라고 말씀드린 걸 이제 외국인들은 공부를 했나? 오늘 지금 630만 주 외국계 창구 기준으로 630만 주 일방적으로 모건 스탠리 서울에서 470만 주 UBS, JP모건, 골드만삭스, CLSA, CLSA 그리고 매도 창구는 대부분 한국계 증권사입니다 개인 투자 분들이 이거 팔고 있는 거 아닐까요? 삼성전자 물론 단기적으로는 또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야 저거 일회성 이익이 1조에서 2조 또 포함된 거 같아 이런 또 약간의 누군가 또 뭐 거리를 만들어내면 네 또 숨고르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3Q와 4Q의 앞으로 본업 메모리 사이클의 업사이클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고 특히나 저는 3분기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좋아질 가능성은 저는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아마 모닝전략에서 또 몇 번 드렸습니다 그렇죠? 3Q가 저는 좋아질 거 같다 3Q 그런 방향성으로 아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번 삼성전자는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거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거는 하이닉스도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실텐데 그렇죠? 하이닉스 볼까요? 줄까? 자 아침에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모닝전략을 또 못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자 어제는 딥커플링이 되었지만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어제는 HBM이라는 논란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 들어오네? 야 하이닉스 망했네? 이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동안 어디 갔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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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하이닉스 빠지고 삼성전자가 오히려 어? 콜테스트 통과 안 된 거래 하니까 다시 하이닉스 오르고 어제는 그랬지만 결국엔 이건 무슨 사이클이다고? 메모리 업사이클이다 이거는 그죠?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형으로 HBM 인증 소식은 단기적으로는 요렇게 예민하게 반영할 수 있지만 그죠? 삼성전자가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SK하이닉스의 HBM 실적이 와장창 무너진다? 아니다 아니다 아 그런 거 아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혼자 독보적으로 혼자 먹다가 파이를 나눠 먹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좀 그거를 예민하게 악재로 반영하는 거지만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SK하이닉스의 HBM 실적이 무너지는 거 아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죠? 메모리의 하반기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수익성은 퓨어한 SK하이닉스와 그 다음에 HBM 매출 비중이 높은 하이닉스가 훨씬 더 높게 나올 거다 그죠? 네 그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제가 아침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방향성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방향성은 아마 같이 같은 그림을 그릴 거다 같은 그림을 그릴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오늘 아침에는 시가가 낮게 출발했었죠? 하이닉스가 아닌가 아침에 시가는 마이너스 출발했고 마이너스 1%까지 빠졌다가 지금 2%로 돌아섰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중기적으로 방향성은 같이 가는 방향이 될 거다 다만 밸류에이션이 SK하이닉스는 이미 밸류에이션 상단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주가의 속도는 지금까지 올라온 속도보다는 약간 주춤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대신에 방향성은 삼성전자와 같은 방향성을 그려갈 것이다 라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제가 전공중 밸류체인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요거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면 전공중 밸류체인 그 소재부품 그러니까 소재부품 반도체 소재부품 부품주들에 대한 생각 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자료를 어떤걸 넣어드렸냐면 음 낙포과대 순으로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 드렸죠 여기 보시면 그죠? 반도체 서부장 중에서 연중에 최고가 대비 연중에 장중에 최고가 찍은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최고가 대비해서 하락률 상위를 제가 리스트를 넣어드린게 있고 네 그 하락률은 아직도 30% 정도 빠져있는 종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네 대신에 시가총액은 작은 종목이 아니라 아 시가총액 3000억 이상 종목 중에서 연중 최고가 대비해서 30% 이상 하락한 종목들 리스트를 일단 넣어드린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거 같고 그 밑에 표는 네 요게는 뭐냐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네 그 밑에 표는 자 반도체 중에서도 보면 네 자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5일동안 여기 5일 누적기간 순매수대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5일동안 네 5일동안 최근에 기간투자가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산 종목들 금액기준 이 위엔 그 오른쪽에는 외국인들이 5일동안 산 종목들 근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최근 5일동안 기간도 사고 외국인도 샀네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은 당연히 최고가 대비해서 하락률이 아직도 좀 많이 괴리가 벌어져 있는 종목들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온 종목까지 넣어드렸고 노란색은 아직도 낙폭이 좀 큰 종목들 네 요렇게 표시를 해서 넣어드린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하나 머트리얼즈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소재 부품주 중에 하나 머트리얼즈라는 회사가 있고 자 요거는 밸류이션이 지금 이제 19배 정도 됩니다 포워드 기준으로 네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 이익기준으로는 20배 정도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오 그죠? 네 그러면 엄청나게 싼 느낌은 안들죠? 네 시가총이 1조 2천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하나 머트리얼즈의 락바텀은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9천억 정도가 된다 9천억 정도에서는 충분히 뭐 중기적으로 관심 가져올 만한 공부를 해볼 만한 그러한 위치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5거래일 동안 기관들이 한 131억을 순매수를 했는데 자 이런 종목들이 DRAM과 NAND의 가동률이 올라갈 때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후보군들이 바로 이런 종목들이죠 그죠? 네 후보군들입니다 근데 이 소재 부품이 하나 머트리얼즈 뿐만 아니라 이 관련주들이 가다가 쉬다가 가다가 쉬다가 하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동률이 DRAM과 NAND의 가동률이 올해 말 기준 감산 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아직 본격적인 리레이팅이 주가가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안 나오고 있는 거 네 근데 가동률이 감산 전 시기로 회복이 서서히 될 것이고 하반기로 가면 캐파 증설 이야기도 나오면 그때는 아마 이 소재 부품들도 리레이팅이 될 거니까 어떤 종목들이 좀 낙폭이 과한지 그 다음에 먼저 어떤 종목들을 기관투자가들이 관심 있게 좀 이렇게 잽을 날리고 있는 건지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왜 밸류에이션이 벌써 이렇게 19배, 20배까지 가깝게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에도 시장에서도 신고가를 이렇게 내고 있냐 그렇죠 벌써 이렇게 6만원 위에서 최근에 신고가 이렇게 경신을 했잖아요 네 자 그동안 지난번에 제가 이 하나 머트리얼즈에 대한 공부는 SI 링 SIC 링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 오늘 그때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 정도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가동률이 올라와야 된다 소재 부품들은 그죠? 가동률이 올라와야 된다 가동률이 올라오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소재 부품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교체를 소모성이니까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 머트리얼즈는 어쨌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장요인으로 조정받았을 때 기회로 생각하고 관심을 두려면 이 내용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SI 링 SIC 링 그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수직식각 낸드의 수직식각이 수직 수직식각 이걸로 하나 보면 이미지 아 아 이걸로 봐야되나 이거 이걸로 볼까요? 한글로 해놓은 걸 볼까요?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이게 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수직으로 시각을 랜드가 고단화 되고 있는데 점점 100단 200단 300단 400단까지 이렇게 고단화 되고 있는데 이거를 수직으로 쭉 구멍을 깊게 뚫어야 되는 게 당연히 깊게 땅굴을 여러분들 1m 땅굴 파는 거랑 10m짜리 파는 거랑 100m짜리 파는 거랑 당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일관되게 쫙 파 내려가면 좋겠지만 파 내려가다가 뭐 돌뿌리에 옆에 걸릴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옆으로 삐끗 삐끗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일직선으로 쭉 파야 되는데 약간 덜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게 단수가 적층이 돼서 높게 쌓이면 쌓일수록 수직 시각이라는 것은 어려운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진다 그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버리면 뭐가? 효율이 반도체 칩의 랜드의 성능이 효율이 떨어진다 라고 말씀드렸죠 수직 시각이 제대로 안 되면 누구는 깊게 파고 누구는 얇게 파고 뭐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도에 삼성전자가 25년도에 25년도에 그죠? 그 400단 이상으로 그 랜드를 가면서 그죠? 그 수직 시각을 할 수 있는 장비회사를 어 요청을 했는데 누가 떨어져 나갔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램 리서치가 시각 장비의 글로벌 1위 기업인데 얘가 잘 못하고 누가 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텔이라는 회사가 TEL 얘가 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텔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바로 하나 머티리얼지고 당연히 그러면 텔의 시각 장비가 삼성전자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 머티리얼지에 소모성 부품인 SI링 SI링 SIC링이 많이 들어갈 거니까 하나 머티리얼지는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도의 그림이 더 좋은 회사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저만 알까요? 알죠? 다 아니까 주가가 지금 저렇게 신고가 가면서 선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또 뭐 어떤 영향으로 모르겠지만 주가가 조정받아서 1조 밑으로 떨어져 그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야 근데 그 내년도에 텔이 삼성전자 시각 장비를 받아오게 되면 하나 머티리얼지에 소모성 부품이 들어갈 텐데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 이렇게 제가 수직으로 깊게 파내려가는 것은 어렵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공정이 예를 들어서 30분 정도가 소요된다면 이건 예입니다 30분 정도가 소요된다면 이렇게 깊게 파내려가야 되는 공정은 네 더 길게 걸린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한 2시간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치죠 그러면 반도체 공정이 쭉 이렇게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진행이 되는데 이 이 식각으로 깎아내는 장비가 적으면 이 공정이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이 앞에서 반도체들이 여기 칩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뭐요?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병목 현상 이 장비 앞에서 장비가 몇 대 없으면 여기 앞에서 다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 공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400단 이상의 랜드의 식각 장비를 텔에서 받아서 납품을 하게 된다면 한두 대 가지고 안 된다 장비 그죠? 반비 한두 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수십 대에서 많게는 수백 대의 장비를 저기에서 깔아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한두 대 장비보다는 당연히 수십 대에서 소모성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수십 대 보다는 수백 대로 가게 되면 더 부품이 많이 들어 가겠죠 근데 저 공정이 저기서 병목 현상이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적어도 수십 대에서 수백 대의 장비가 사게 된다면 삼성자가 저기 도쿄 일렉트론 텔의 장비를 사게 된다면 당연히 하나 모티리얼즈는 이 장비에 들어가는 이걸 우리가 비포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비포 마켓이 있고 애프터 마켓이라는 게 있는데 애프터 마켓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굳이 너무 데프스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아 그냥 이게 결국에는 장비 시각 장비한테 소모성 부품을 넣는 것은 비포고 나중에 장비가 삼성자한테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때 교체되는 것 들어가는 것은 애프터 마켓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아 그런 게 있구나 우리 왜 자동차 타이어 그죠 예 저는 뭐 자동차를 요즘 많이 안 타다 보니까 타이어 교체 주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신차를 사면 신차에 이미 타이어가 장착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타이어 만드는 회사는 일단은 자동차 완성차로 보내는 타이어가 있을 것이고 요시장이 있을 것이고 제가 신차를 타다가 한 뭐 5만 20만 타면 마모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 교체할 때는 어디로 갑니까 제가 타이어 프로 같은 이런 타이어 매장에 가거나 뭐 현대동차 서비스센터에 가거나 이렇게 하죠 그럼 여기도 타이어 회사들이 여기에 타이어를 납품을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나중에 애프터 장비도 그렇다는 거죠 네 그죠 반도체 장비 소모품도 요렇게 시장이 비포 마켓과 애프터 마켓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다 정도로만 요게 또 수익성이 뭐 조금 다른 건 있는데요 네 그런 거는 패스에도 충분하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음 아이고 자 그래서 텔의 시각 장비가 앞으로 수십 대에서 수백 대가 채택이 되면 하나 머틸을 내년도에 어쨌든 성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20배였나요 20배 네 20배 멀티플을 지금 이렇게 높게 받고 있는 이유가 그 기대감이 먼저 지금 선 반영이 되고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좀 받아서 1조 밑으로 훅 떨어지는 기회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뭐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떠올리셔가지고 네 좋은 기회를 한번 또 다시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202센 여기 붙어 있을 때 요런 링과 관련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잘 하신 분들은 아마 기회로 만드셨고 듣고 막상 액션으로 연결을 못 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장비의 대수를 얼마나 많이 저기 삼성전자가 사야 되는지 까지도 제가 추가적으로 더 새롭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그런 가격 조정이 기회가 잘 오면 오늘 오늘 말씀 드렸던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 주셨다가 기회를 한번 좀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네 자 그런게 하나가 있고 고게 하나가 있고 오늘 또 하나를 이야기 드릴 것은 어 그 그 잠깐만요 화장품과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요 네 헥토의 이야기를 좀 드려야죠 네 화장품과 헥토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어 헥토가 오늘 변동성이 좀 컸네요 쭉 빠졌다가 다시 훅 올라오고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을 보였네요 먼저 휴먼부터 한번 볼까요 휴먼들이 어제부터 지금 뭐 조종 변동성이 좀 심한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음 수급적 요인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관심이 너무 이제 또 반도체 쪽으로 확 몰리다 보니까 개별 종목 쪽에서는 지금 그죠 네 약간 개별 종목에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한 두 달 동안 한 달 이상 지금 옆으로 행보하다 보니까 아 지루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지치고 아마 좀 기다리기 힘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휴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게 아닌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그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는게 아닌가 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너무 옆으로 기간 조정이 길었고 그 다음에 약간 지금 뭐 뭐 시장의 관심이 좀 당연히 여기까지 안 오다 보니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기다림에 지친 분들이 일부 매도가 저는 나오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인데 몰라요 뭐 매매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스스로 자유롭게 매매 하시는 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냥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제 생각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캡티비전 뭐 저기 빠졌다고 제가 뭐 코멘트를 좀 덜 하는 것 같다고 저기 PB팀으로 또 전화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네 근데 수요일 날 제가 캡티비전 뒷부분에 제가 코멘트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걸 못 들으시고 아마 뭐 전화를 하신 거 같은데 뭐 제가 뭐 저기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올라가면 제가 뭐 저한테 뭐 떨어지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 수익 나간 거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또 뭐 빠지면 항상 빠졌다고 뭐 전화를 또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올라간다고 저는 제가 한 거 없다 저한테 고마워하실 것도 없고 저는 투자 아이디어만 그냥 드린 거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서 수익을 낸 건데 저한테 고마워하실 필요 없고 그렇다고 또 빠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죠 빠진 것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보면 수익 났다고는 전화 안 하세요 네 전화도 안 하시고 뭐 고마워하시는 분들은 극히 일부분이고 네 이번에 저희 당홀토마토를 10박스나 보내주신 우리 가족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묵묵하게 그냥 이유도 없어요 저한테 연락도 안 오시고 그냥 네 10박스를 이렇게 선물로 보내셨더라고요 광홀토마토를 그래서 저희 직원들 한 박스씩 저희 맛있게 다 나눠 먹었는데 몰라요 뭐 워낙 뭐 개인 투자 분들이 네 그런 성향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세종적인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네 그 생각도 어 제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손해니까 네 어쨌든 오늘은 제 생각을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드론인데요 네 저는 어쨌든 뭐 이 드론은 지금 어 아직까지 시장에서 별로 에 관심이 없는 영역이 아닌가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관심이 좀 멀어지면 이렇게 수급이 작기 때문에 휴먼 테크놀로지 라는 기업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거나 그런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팔면 이 호가를 내리면서 팔 수 밖에 없거든요 네 매 숟갈에 대놓고 팔아야지 팔 수 있기 때문에 걸어 놓으면 잘 안 팔리죠 그래서 그런 저런 기업들의 거래량이 좀 작은 종목들의 약점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게 전문용으로 전문용어로 전문용어로 슬리피지 슬리피지 맞나 네 뭐 아무튼 그런게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거래량이 적던 기업도 회사가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고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래량은 터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공부하고 있다라는 종목으로 알려드렸던 헥토 파이낸셜이 그죠 거래량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걸요 자 이번에 주가가 여기 바닥에서 6월 27일 날 대량 거래가 터지기 전에 거래량 제가 캡처해서 한번 보여드리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마 저한테 욕하시지 않았을까요 저 거래량으로 만약에 움직였다면 야 거래량 만주도 안 되는 거를 어? 저 키맨이라는 저 인간은 어? 저런 거를 지금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보세요 6월 27일 날 시장에 관심을 받기 직전에 까지 거래량 한번 보세요 헥토 파이낸셜 하루에 적게 될 때는 12,000주 만이 돼 봤자 10만주 진짜 적을 때는 7,000주 이게 뭐야 이게 주식이 그죠 예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거래량이 분명히 없었잖아요 하루에 안 될 때는 만주도 안 됐다니까 거래가 안 됐는데 그런데 갑자기 6월 27일부터 이 회사의 거래량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얼마 터졌지 130만주가 터집니다 130만주가 130만주가 130만주 터지기 전에 60만주 정도 먼저 터지네요 네 130만주 터지기 전에 자 지금 보시면 아 시간이 또 2시 넘어 버렸네요 네 자 6월 27일 날 58만주 터졌죠 그 다음에 140만주 터졌죠 그 다음에 90만주 터졌죠 37만주 터졌죠 에잇 아까 만주 쳐뒀던 종목이 맞아 완전히 회사가 달라졌잖아요 지금 유동성이 그죠 이겁니다 평소에는 거래가 없던 주식도 아 나는 거래 만주도 안 되는 거 쳐다보기도 싫어 했던 종목이라도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 에잇 거래가 충분히 내가 거래할 수 있는 정도로 터지는구나 물론 에 100만주 200만주 안 되는 종목을 아예 안 보시는 분들 있죠 기준에 근데 에 저는 뭐 한 50만주만 되더라도 우리 가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는 뭐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각자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보면 되죠 뭐 그죠 아 저런 기업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한 걸 어쨌든 에 공유 드리는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드려 볼게요 시장에서 오해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제 헥토 파이낸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지난 투자 콘서트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화장품 인디 브랜드들이 어 아니다 제가 휴먼 이야기 하다가 지금 넘어 온 거 아닌가요 아 제가 휴먼 이야기 죄송합니다 아 이것도 살짝 두고 아 네 잘못했네요 어 휴먼 음 아 죄송합니다 휴먼 이야기를 하고 헥토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드론이 아 아 나 진짜 음 갑자기 저기 또 저기 PB팀 PB분이 저한테 야 니 때문에 항의 전화 온다 라는 그 전화 온 것 때문에 제가 또 흥분했네요 네 그래서 PB분들한테 또 사과를 드려야 되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고객분들한테 좋은 기업들의 설명을 소개를 못 드려서 항의 전화 받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하다보니 또 살짝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드론인데 음 드론인데 음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공부한 거니까 제가 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오늘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냐 헤즈볼라의 로켓과 드론이 200여기가 또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복 공격에 이스라엘 한 명이 안타깝게도 또 사망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네요 자 지금 보니까 전쟁이 옛날에 총 쏘고 그죠 대포 쏘고 뭐 이런 전쟁도 여전히 로켓도 쏘지만 항상 요즘 보면 키워드가 저는 이게 키워드가 자꾸 눈에 띈다 라는 거죠 제 눈에는 근데 아직 시장에서는 여기까지 관심이 없다 보니 좀 소외될 수 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엘리양님께서 투자 콘서트 오셔서 말씀하시던데 키맨님 방송에서 자꾸 제 이야기 하시면 뭐 이렇게 엘리양님이 예전에 우연히 저를 만나셨을 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키맨님이 산 종목은 한 6개월 뒤에 보는게 괜찮은거다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신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죠 뭐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언제 움직일지 근데 어쨌든 드론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소외될 수 밖에 없는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관심을 받게 되면 오히려 그때는 주가가 과연 이 위치에 있을까 저는 항상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거를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미리 미리 좀 알려드리는 스타일입니다 언제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그죠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이디어 공유 차원에서 네 어 결국에는 이렇게 공격하는 드론 들을 그 미리 하늘에서 저 멀리에서 내가 감지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지는 에 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라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고 그게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종적인 판단은 여기서 살을 보태서 공부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고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이 드론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타이밍이 저는 오지 않을까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그죠 트럼프가 10월 달 11월 달 11월 달 11월 5일인가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보다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그때쯤이면 방산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방산 내에서도 관심은 저는 뭐 드론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는 새롭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조금 긴 스토리로 로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뭐 하실 분들은 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공격용 드론 방어용 드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질 것이고 공격용 드론은 뭐 하면 되지만 방어용 드론은 어쨌든 탐지하는 기술이 레이더 기술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휴먼한테는 핵심이니까 예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뭐 제가 뭐라고 그죠 설명 드리기보다는 요런 그림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자 난 여기서 그래도 못 기다리겠다 그럼 팔면 되는 거고 그죠 아니면 난 그럼 기다려 보겠다 중기적으로 그럼 기다리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휴먼 또 하루 이틀 조금 또 흔들리니까 또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고 제 생각을 그건 참고만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헥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헥토로 돌아오면 헥토로 돌아와서 드리면 자 헥토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아 그 다음에 헥토바이낸셜이죠 헥토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어 우리 화장품 인디 브랜드의 에 뭐 성장 성장이 그게 특히 아마존 뭐 틱톡 틱톡숍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화장품 관련 주로 시장에서는 좀 어 약간 같이 괴를 하는 같이 움직이는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게 화장품이 잘 되면 이게 헥토도 잘 되고 화장품이 안 되면 헥토도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성격이 좀 약간 다르다 라는 것만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네 자 일단 화장품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음 자 실리콘2를 한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리콘2의 주가를 한번 보면 자 이번 주 월요일날 제가 아침 모닝 전략에서 우리 가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 드렸죠 제가 보는 화장품의 대장주는 실리콘2다 누가 뭐래도 저는 화장품의 대장주는 실리콘2라고 보고 있다 근데 이 21선을 처음으로 깼는데 3월달 이후로 21선을 처음으로 깼는데 이 21선을 이번 주에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조금 낮춰야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사거리일이 흘렀고 어 윗고리가 살짝 살짝 달렸지만 오늘은 특히나 윗고리가 단 은봉이 만들어지면서 전혀 7월 1일 월요일날 만들어진 은봉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림이 지금 실리콘2에서는 만들어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화장품의 대장주가 이렇게 맥이 없어지는 맥이 생기지 않으면 강한 에너지가 다시 생기지 않는 그러한 그림이 되면 나머지 종목들도 과거와 같은 그러한 싱싱한 에너지를 보여주기는 힘들어진다 그죠? 그러면 내가 화장품 관련 주도를 너무 비중을 높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거 2, 3일 안에 이거 커버 못하면 조금 기간 조정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날카로운 가격 조정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내가 비중이 화장품 쪽으로 너무 화장품이 주도주다 해서 막 거기에 탁 찍어놨어 근데 거기에 확 씌워버려 그러면 이제 너무 소외되니까 약간의 약간이라도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할 수도 있다 그죠? 라는 겁니다 비중 조절은 약간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 요 데이터를 한번 보면 요거를 한번 보시면 요거를 한번 보자 요거를 보면 자 이거는 우리 프라잉클럽 가족분들만 아마 음 보실 것 같은데 어디서 다른데 애널리스트 분들 보고서에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자 이게 뭐냐 하면 실리콘2에 토탈 10month 오버타임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영어 좀 하시면 네 바다에 그죠? 실리콘2가 물량을 얼마나 배율을 통해서 선적을 하는지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 몇 해 선적하는 횟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자 근데 실리콘2가 주가가 오른 거는 예 이것 때문이죠 이 성장 네 요 성장 때문 아닙니까 요 성장 근데 지난달에 어 성장이 직전 성장 대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렇게 좀 숫자가 떨어지는 요 그림이 만들어지네요 그러니까 미국 향으로 선적 횟수가 월별 데이터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왔다갔다 할 순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툭 꺼졌다가 그럴 순 있습니다 그럴 순 있는데 지금 이 주가가 안 오른 구간에 2023년이었으면 그 민감도가 덜했을 텐데 지금 2024년도에 주가는 이미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이게 시가총액이 이미 2조 5천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거의 3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저 데이터가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면 야 이거 피크인가? 우리 제일 싫어하는게 피크아웃 아닙니까? 피크아웃 주식투자에서 피크아웃 논리 그죠? 피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러면 야 2분기 숫자도 약간 슬로워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까지 생기게 되면 주가가 고점에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라는 거죠 무조건이라는 건 아닙니다 예민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리콘2가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되면 그 밑에 줄줄이 실리콘2에 따라서 막 리데이팅 받았던 화장품주들이 예 약간 이 2분기 숫자에 대한 피크아웃 논리나 아니면 야 2분기 숫자가 생각만큼 고 시장 기대치만큼 안 나올 수 있대 이런 관련주들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게 되면 예민해질 수 있겠죠 그죠? 예민해질 수 있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해서는 막연한 엄청나게 앞으로도 계속 좋아진다 라는 그림보다는 어? 내가 너무 비중이 집중적으로 높여놨다면 약간 이런 노이즈가 잠잠해지거나 아니면 차라리 지금 가격 조정을 차라리 좀 화끈하게 받아서 밸류에이션 메리트나 기술적으로 편안한 위치까지 떨어져 주거나 그럴 때 다시 비중을 조금 올리시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어떻게 제가 강요하는게 아니라 고민 한번 해보실 만한 그런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한번 실리콘2에 지금 올라오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을 이런 데이터들을 누군가는 보기 시작했고 그런 데이터를 보면서 누군가는 조금 가지고 있던 내가 뭐 100억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야 한 7,80억으로 줄여 뭐 이런 시그널이 주문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게 헥토랑은 무슨 영향이냐 헥토는 선정산을 해주는 서비스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헥토는 선정산을 해주는게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정산을 해야되는 이유가 화장품의 생명력은 그렇게 길지 않다 자 예전에 제가 꿀광 마스크를 엄청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많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꿀광 마스크팩 이거 기억나시죠? 아마 제 키맨의 방송을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뭐 많이 그때부터 한 3,4년 전부터 보신 분들은 과거에 마스크팩 그렇죠 우리 얼굴에 하는 마스크팩 파동이 있었던데 엄청나게 대시세가 있었을 때 그전에 옛날에 예 제가 이 꿀광 마스크 명동에 한참 막 탐방 다니면서 그 롯데 면세점 사진 찍어오고 그 다음에 이 JM 솔루션 매장가서 제가 그 매장 직원들이랑 나눈 이야기들 막 이런 것들을 해드렸던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요즘 이 꿀광 마스크 이야기 하나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선 누가 꿀광 마스크에 대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결론인 즉슨 결론인 즉슨 유행에 매우 뭐하다? 민감하다 유행에 매우 민감하다 라는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화장품 브랜드들은요 유행에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브랜드의 생명력이 그렇게 길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화장품 브랜드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도 막 생겨나고 있는데 내가 뭔가 히트 상품이 나왔을 때 빨리 그 돈을 그죠? 빨리 그 돈을 어떻게? 회수를 해서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빨리 빨리 찾아야 되겠지 그죠? 근데 아마존에서 뭔가 매출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내가 뭐 몇 주 뒤에 몇 개월 뒤에 이 돈을 받게 된다 그러면 쉽지 않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정산을 해주는 서비스가 필요로 하게 되고 그 선정산을 해주는 헥토에 대해서는 헥토의 장사가 될 수밖에 없는게 이건 화장품 산업이 성장한다면 어떤 브랜드가 꺾이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거죠 왜? 새로운 또 히트 브랜드가 나오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바르고 있는 리드샷이 언젠가는 유행이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또 새로운게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소개를 하고 있겠죠 제가 이거를 써보니까요 요게 요즘 괜찮네요 그죠? 근데 이게 해외에서 잘 팔리네요 그러면 헥토는 어차피 그걸 또 해주고 있고 누구 하나가 장사가 되다가 잘 안된다고 하더라도 헥토는 그거에 영향을 별로 안 받는다는 이야기죠 전체 그 산업이 그냥 꾸준하게 성장만 해주면 그죠? 성장만 해주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화장품 관련주로서 약간 엮여서 예민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오히려 시장에서 오해를 해서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그때가 오히려 저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는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요거는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살을 더 보태셔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이게 뉴스에 나왔나 음 아 요거 있네요 정금법 이라는거 있는데요 라이브 커머스 시장 개화 및 전자금융 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 수혜 기대감 뭐 있는데 요게 뭐냐면 하 하 우리 뭐 쿠폰이나 뭐 마일리지 막 그 판매해서 뭐 싸게 이렇게 뭐 이벤트 하는 것들 있잖아요 원래 같으면 5만원 주고 사야 되는데 요 쿠폰 4만원에 뭐 사서 뭐 한 만원 정도 이렇게 혜택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서비스 하는 업체들 있죠 가맹점들 그죠 근데 그게 얼마전에 막 사기 막 도망가고 그 쿠폰 마일리지 못쓰게 되고 이러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냐면 앞으로 그러한 서비스를 하려면 이러한 전자 뭐라 뭐라 그래 되나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를 무조건 끼고 해라 선불 충전금 선불 충전금 감독 강화와 대표 가맹점 피지 등록 의무가 되게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이미 갖추고 있는 회사들을 무조건 끼고 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게 이번에 바뀌는 시행령입니다 당연히 거기에서도 헥터 파이낸셜이 이거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별로 안 알려져 있는 건데 오늘 요게 리포팅이 나오면서 알려졌네요 네 요런 부분들도 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앞으로 여기에서도 숫자가 붙을 수 있겠구나 네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 혹시나 화장품 관리주들이 뭐 조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출렁임이 나타났을 때 같이 움직이게 되면 그럴 때가 오히려 좀 역발상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라고 어 뭐 토마토는 뭐 여기 9,000원에서 9,500원 정도에서는 이제 좀 바닥을 좀 다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죠? 네 9,000원과 9,500원 여기 61선 안 깨고 네 잘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에 너무 슈팅이 우리가 그 SNL 하고 난 다음에 슈팅이 강하게 나오는 바람에 지금 5월달 6월달 두 달 동안 기간조정 9,000원과 12,000원 사이의 박스권 기간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저는 이 9,000원과 12,000원의 박스권을 상량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저는 있는 후보군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9,000원, 9,500원 만에 거기를 이탈한다 그때는 뭐 살짝 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 있는데 아직은 거기를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뷰노까지만 한번 보면 뷰노는 뭐 아직까지 크게 뭐 달라진 흐름은 없는데 어쨌든 최근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그렇죠 뭐 삼성병원으로 이번에 이제 디카스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뭐 우리 유명한 서울의 병원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의료 AI 쪽에서 뭐 제대로 이제 아마 숫자를 낼 수 있는 후보군 중에 하나가 변호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시장에서 뭐 의료 AI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막 크게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뭐 아직은 여기 주가가 2만 7천원 뭐 2만 9천원 사이에서 이렇게 좀 쉬엄쉬엄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뭐 어쨌든 그런 내용도 중심으로 어 공부를 해보시면 저는 뭐 재밌지 않을까 싶고 자 APR은 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30만원 정도 오면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야 이거 잘하면 다음 주시면 되면 진짜 올 수도 있겠는데요 예 왜냐하면 저기 제가 3조 정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사의 1차 제가 목표가를 그죠 3조 근데 3조 딱 찍고 지금 조정 받고 있는데 한 2조 정도까지 오면 예 룸이 생기잖아요 다시 예 그래서 한 2조 정도 오면 아마 APR은 한번 더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 주에 예 다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그죠 예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아 아 넥스틴 같은 것들은 뭐 옳은 거 없잖아요 바닥에서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전공정 캐펙스 사이클에 대한 기대치가 생각처럼 속도가 빨리 붙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지금 그렇게 막 올라올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가동률이 코로나 전으로 올라올 것이고 그 다음에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차를 두고 결국에는 전공정 밸류체인들도 움직일 거니까 자 그럴 때를 염두에 두고 내가 장비주들을 빠질 때 살 것인지 아니면 나는 안 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샀는데 지금 재미없으니까 팔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셔서 그렇게 결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음 제가 여러분들 계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죠 네 조금 머리 아프겠지만 잘 고민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이고 힘들다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 아 오늘 연합 연합이 있어서 목소리를 좀 제가 좀 아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과 이번 주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빨리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은 조금 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 키선제압 방송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주말에 비 많이 온다고 하니까 외출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키맨과의 데이트는 다음 주 네 모닝젤락에서 그리고 키선제압에서 뵙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열쇠 메 tellement 그래서 제안WWW